자 우리 물리 만점! 이것을 이제는 물량 만점! 자 한 번 더 외치는 것 뿐입니다.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성보다 듣기 좋지 않습니까? 을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절치 부심, 고진 감내, 그리고 인생 대박! 말이 좀 그런가요? 자 1년 더 살면 됩니다. 우리 쿨하게 생각합시다. 군대 1년 늦게 가면 됩니다. 자 only one more! 단 한 번만 더 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제 캐스트로 물리 1에서 물리학 1으로 또 물리학 2로 이렇게 이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캐스트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캐스트는 반드시 꼭 들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교과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우리 첫 걸음부터 제대로 떼기 바랍니다. 적당히 뭐 작년에 뭐가 바뀌었대? 뭐가 빠졌대? 이렇게 그냥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교과를 쭉 살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자 우리 4개의 단원이었었죠? 간단하게 이번 타이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한 1단원이 상당히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3개의 중단원이 됐고요. 자 기존에 있던 뉴턴 역학에 운동량 보존 그리고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된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교과에서 워낙 또 양이 많은 교과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사실은 이 탄성 퍼텐셜 우리의 보존력의 한 종류로서 중력만 다뤘는데 이 탄성 퍼텐셜 에너지와 탄성력을 다루지 않는다는 게 역학에서 조금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역학에너지 부분에서 일과에너지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2단원에 에너지 단원으로 이제 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중력 퍼텐셜이라든가 역학에너지 보존 관계 또 역학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관계 속에 이 탄성 퍼텐셜 에너지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연력학 법칙이라고 있죠. 이것이 대단원 4단원에서 우리가 봤던 교과에서 대단원 4단원에서 연력학이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특성대성 이론이 소단원이었죠. 이것이 또 하나의 중단원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게 저는 제일 바람직한 편성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대단원 4단원에 거기에 그 송전 단원 그 뒤에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뒤에 뭐 핵에너지니 신재생에너지니 이런 부분이 있었죠.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이제 좀 사라지고요. 바로 이 특성대성 이론의 질량에너지 등가 질량에너지 동등성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질량에너지에 해당하는 핵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이 핵에너지가 이렇게 특성대성 이론으로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특성대성 이론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소단원이. 첫 번째는 동성의 상대성 그리고 시간지연 시간팽창 그러면서 길이 수축이 첫 번째 소단원 되고요. 두 번째 소단원이 아예 따로 떼어져서 질량에너지 동등성 그러면서 이제 핵분열 핵융합이 함께 이루어지는 비교적 바람직한 편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은요. 큰 변동은 없는데 몇 가지 빠져요. 전기장하고 트랜지스터 반도체 파트에서 이것이 빠지고 대신 이 소단원 아 중단원이군요. 중단원 1, 2가 순서가 바뀌어요. 예전 교과에서에서는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구자, 에너지, 양자화 그리고 에너지, 반도체를 켰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서 좀 순서는 비교적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전기와 자기. 여기는 역학과 에너지고요. 역학에너지고 여기는 전기와 자기라고 해서 결국 전기가 어떻게 원인이 되고 그것이 자기까지 어떻게 할 거냐. 이 순서가 잡혀서 원자구조 안에서 전자가 왜 이제 거기에 붙들려 매입고 그리고 이제 그 원자구조가 어떤 모형을 거쳐서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에너지 양자화, 에너지 띠, 그러면 전기, 전도도에 대한 도체,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 그러면서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좀 바람직한 그러면서 전기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기장 얘기 나오죠. 전자기도 하고 이런 순서로 좀 바뀌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송전 파트 대단한 4단원은 아예 없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고1과학 때 고1과학 때 대단한 4단원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단원이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좀 공부하실 때 주의하실 때 부분인데 상당히 저지분해요. 저지분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부분 여러분 이 뼈대 깃을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출 내용을 쓸데없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3단원은 일단은 단원 제목 자체가 파동과 이제 뭐 교과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파동과 통신이에요. 정보통신. 그러니까 왜 통신이 한 마리 이렇게 붙었느냐. 여기 광통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회파에서 이제 전파 영역에서 우리가 통신을 이용한다. 무선통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선통신 파트도 이전의 교과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공진이라든가 방송, 수신과 송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리학 툴로 좀 많이 빠지고 여기서는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전자회파 중에서 우리 했던 대로 그대로 가요. 여러 파장별로 분류했었을 때 뭐 자외에서는 어디에 쓰이고 적외에서는 어디에 쓰이고 또 전파는 통신에 쓰인다. 이 정도로. 이건 막 구체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류필터니 이런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3단원이 결국은 제목은 파동과 통신이라고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동과 입자라는 이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단원은 파동이란 무엇이며 이제 좀 물리학적으로 가는 겁니다. 파동이란 무엇이며 이 파동의 성질에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이 있다. 그래서 굴절 법칙이 무엇이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갑니다. 굴절 법칙.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량적 개선을 막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교과서의 차이가 있는데 3권의 교과서에는 굴절 법칙에 관계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5권의 교과서에는 그 굴절 법칙에 관계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절 법칙이라는 내용은 동일한데 관계식이 없는 책이 3권이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빠지는 것이 핵심은 아니랍니다. 어차피 이게 물리학 2에 전부 다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전반사, 이유가 통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예전 교과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절, 간섭. 이것을 이제 파동의 간섭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파동의 성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얇은 막에 의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핵심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소리의 간섭, 얄마의 간섭, 반파자의 몇 배면 상세 간섭이 되겠다. 이 정도 보는 겁니다. 지나친 역량에서는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중단원으로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거 얘기하고자 쭉 진행한 겁니다. 파동의 성질을 익혔으니 빛을 파동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1905년을 기점으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광전효과 실험이 광량자라는 입자성으로 빛이 해석되더라. 그러면서 우리 CCD 공부했었죠. 하지만 CCD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예전 교과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광다여드가 이용되는 CCD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모든 교과서 공통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은요. 응용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개념 자체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념 자체에서 문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CCD 원리.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응용된 내용이 만들어진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CCD 원리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의 입자성을 얘기를 하니까 드브로이가 물질도 이런 전자 같은 경우 전자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물질도 파동성을 띈다는 물질파 개념이 물리2에 있던 부분이 이제 물리학 1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복잡한 정량 계산 가진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파가 실제로 이용되는 전자현미경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막 복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자현미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이 배율이 높고 분해능이 좋아진 건지 그것이 바로 물질파를 어떻게 이용한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간다면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그러니까 TEM과 SEM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이 정도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단어 사단어에서 역학적 평형에 대한 부분은요 물리학 2로 가버립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기껏 공부해놨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좀 이제 이 상황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차라리 있으려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역학평형은 힘의 평형과 돌림평형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동떨어져서 여기 있더니 결국은 물리학 2로 가서 딱 역학 파트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유체의 정역학, 동역학은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체의 역학을 마지막으로 배운 세대라는 자긍심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단순한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단원, 2단원, 3단원 어 내용이 많이 줄었네? 이렇게 또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원이 3개로 줄은 대신에 좀 구체적인 포인트라든가 또 컨셉 자체가 많은 변화가 겪고요. 이 줄거리 항상 교관은요. 그 줄거리 파악 컨셉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캐스트를 올려드렸으니까 이 캐스트는 반드시 꼭 시청하시 바랍니다. 이거 밑에 링크 올려놓을게요. 꼭 보세요. 자 그다음 자 이 부분 이게 조금 교과서의 종류가 있어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또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계속 질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야 First of all 교과서부터 구입하십시오. 여러분들 교과서 구입하라고 하면 아까워해요. 이게 은근히 또 값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는 교과서 없나요? 좀 친한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버리셔야죠. 왜 이렇게 여분의 책으로 생각합니까? 먼저 먼저 구입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새 마음으로 준비를 하실 때 물론 그래요. 강좌 선택하고 또 시작하는데 무엇보다도 정말 무엇보다도 꼭 부탁합니다. 교과서부터 구입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교과서는 여러분들 봤던 교과서는 두 종류였죠. 영재 교육하고 그 다음에 꾸학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덟 종류입니다. 8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교과서에 대한 이 분석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크게 제가 두 부류로 나눴어요. 8개. 이거 외에도 ABN도 있고 M도 있고요. 그 다음 당하 출판도 있고요. 조학사도 이렇게 있고 많이 있는데 화성 출판 이런 것도 있고요. 크게 두 부류를 좀 나눠보면 비교적 얇은 비교적 두꺼운 이건 겉으로 얘기한 거고 사실 두께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한 것은요. 조금 좀 관계식이 많이 좀 더 있는 그리고 조금 덜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만약에 구입하라는다면 특정 이게 브랜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고 알아서 그냥 눈치까 싶시오. 영재교육에서 나온 교과서하고 그 다음에 미상이라는 데하고 현재엔이라고 있어요. 과거엔 현재엔 이렇게 이 두 개 중에 한 권 그 다음 이 영재교육 이 한 권씩 둘 중에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권을 구입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보기에는 좀 관계식 같은 것이 있는 부분이 좀 두렵잖아요. 전혀 안 보는 것보다는 봐 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능 출제는 교집합으로 출제되죠.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거꾸로 좀 얘기했다.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두 권을 좀 구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한 권 이거 이렇게 알겠죠? 뭐 다른 교과서 좋습니다. 좋은데 좋아요. 좋은데 조금 좀 설명이 좀 스마트하다 그럴까요? 이쪽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중에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권이 어떨까? 만약에 두 권이 부담스럽다면 두 권이 부담스럽다면 요구하기엔 좀 불안하니까 요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 중에 하나 자 대신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때는요 교집합을 뼈대로 하면서 합집합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예요. 교재에도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교재에도 제가 참고 이렇게 또 빼놨어요. 많이 그리고 또 참고라고 안 써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드리면서 요 부분은 일부 교과서에 있어요. 이게 두 권의 교과서라면 가차 없이 공통 교집합이 아니면 가차 없이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여덟 권의 교과서다 보니까 좀 혼동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일부 교과서만 있는 거니까 참고격으로 봐. 뭐 봐서 나쁠 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주 긴 시간에 소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교집합 뼈대로 하면서 합집합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수능이 이 교과서에 대해서 한 3년 이상 진행이 됐을 때는 많이 정제가 돼요. 그때 가서는 이제 알거든요. 교육청이건 평가원이건 평가원이 사실 기준이 되잖아요. 평가원 모평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아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여러분들 맞춰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구입하고 나면 구입만 하는 거 아니죠. 구입을 하고 나서 5일 내지 6일 내내 이것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좀 나를 잡아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 부분을 정독을 하십시오. 알았죠? 하루 딱 잡아서 하루에 1시간 1시간 정도 잡아서 이 단원을 정독을 하세요. 막 드립하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 문장을 읽으면서 그래 그래 하고 공부했던 걸 떠올리면서 가만있어 단원 전체적으로 아 요거는 빠졌구나 이건 없구나 가만있어 봐 아 요거 추가됐구나 스스로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원 단원별로 2단원 3단원을 정독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과서로서 이제 교과 내용이 스스로 선생님 뭐가 빠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 요게 이제 공부할 필요 없고 이것은 좀 더 정확히 하나 되겠고 요 교과서의 컨셉 자체를 스스로 체화하라는 거죠. 컨셉을 스스로 가져가야 됩니다. 선생님 백날 얘기해줬자 자기 스스로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강좌를 듣는다면 됐어 하고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했던 스페셜 골드 물리처럼 스페셜 골드 물리학 스타트 버전이 시작되는데 그 본 개념 강좌 이전에 순응적 사고 그래서 생순응 물리학이라고 있어요. 생생 생초보 생기초를 위한 이거 말고 순응적 사고 생 물리학이라고 있습니다. 나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금 첫 발부터 제대로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제대로 우리가 갖고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순응적 사고 생 물리학 강좌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셜 골드 물리학 1의 스타트 버전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외수점 할 필요 없고요. 절치 부심 고진감내 인생 대박 인생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1년 더 살면 됩니다.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시 바라고 끝까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진행합시다. 화이팅! 선생님도 함께 갈게요. 계속 화이팅! 화이팅!